안녕하세요. 다트TV 성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이지만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따로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마침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 물건은 바로 사이즈만 딱 보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죠? 스틸보드판을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직배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구독자 이장군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고 여기 소프트보드 있는 거를 떼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요. 직접 이렇게 던져봐서 어떤 느낌이 되는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모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언박싱부터 가시죠. 이게 해외배송이다 보니까 테이핑이 엄청 많이 되어서 왔어요. 유니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이클립스 H2를 저에게 보내주셨고요.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진짜 선수들이 여기에다가 던져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할 때도 여기에다가 던져서 경기를 하는 거죠. 여기 있는 이클립스 H2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는 유닛 넣어기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드판이랑 벽이랑 이렇게 해서 딱 밀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벽과 보드판이 딱 흔들림이 없이 보통은 그냥 이렇게 종이박스를 접어서 그냥 여기에다 끼워넣든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유닛 록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고정이 가능하다는 거죠. 이 유닛 록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있는 버전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.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해보면 우와 확실히 이 대회장에서 쓰는 보드판이라 그런지 확실히 퀄리티가 남다릅니다. 꺼내 볼게요. 우와 무게가 꽤 있는데요. 냄새는 나무 냄새가 많이 나요. 여기 유닛 록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보드판 뒤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맞게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.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보드판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겟에서 나온 이 보드가 있고 사이즈는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유니콘 보드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유니콘의 라이트닝 시스템 있죠. 여기 있는 타이어 같이 생겼지만 여기 있는 라이트닝 시스템 이 안에 있는 이 서라운드 있죠.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거 이 서라운드가요. 이 타겟 보드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. 이 서라운드가 커가지고 사이즈가 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은 막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많이 남았었거든요. 근데 이 유니콘 보드랑 같이 결합을 하면 아마 사이즈가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여기 있는 소프트 보드를 좀 빼고 여기 있는 나사들도 다 빼야 되거든요.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제가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. 지금 여기 제공을 해줬던 이 브라켓 똑같이 생겼죠? 여기에다가 이제 걸면은 되는 겁니다. 이거를 이게 걸었는데 확실히 엄청 덜렁덜렁 거리죠? 이거를 이제 유니로그로 해서 설치를 하면 돼요. 설치를 하려면은 일단 이걸 빼야 되니까 다시 뺐다가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요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서라운드 서라운드 겸 라이트닝 시스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 볼 겁니다. 오 딱 맞아 딱 맞아. 오히려 되게 좀 빡빡해요. 우와 엄청 빡빡하게 들어간다.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. 제가 불까지 한번 켜 볼게요. 오 좋아요. 유니콘 보드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. 수평을 딱 안 잡았네. 수평은 제가 여기 있는 이 인마오 제품으로 수평을 재거든요. 이거를 여기다가 수평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던져 볼 겁니다. 자 한번 던져 볼게요. 확실히 조금 타겟 보드보다 단단한 것 같아요. 아까만 보드가 두고 빾습니다. 이 쪽에는 이렇게 놓쳤습니다. 그리고 이 쪽에는 안전까지도 완성됩니다. 그 부분에 막상 nin상 작업을 뜯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죠. 와서 전통에 저장하기 때 심하게 해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 이렇게 유니콘에서 나온 Eclipse HD2를 언박싱을 하고 이렇게 던져보기까지 했는데요.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겟보드와 그리고 유니콘 보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직 많이 던져보지 않아서 확실치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트닝 시스템과 딱 일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히 잘 사용하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스틸 다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소프트 다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더 많이 이 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테니까요.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트TV 상호였습니다.